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아 빨리 가! 빨리 가! 내가 여기 시간 클 테니까 빨리 가! 저 여기 안 해봤어요. 핵탄두 격전지 이거 재밌어 으음 아.. 먹기 완전 쓰레기된 적이 감지되었습니다. 적 건설로봇이 유무를 수집하러 옮인중입니다. 유무를 수집하고 보상을 받으십시오. 이제 전투를 재개합니다. 렉사르 재밌어요? 아니 렉사르 어려워요? 예. 엄청 어려워요.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. 근데 레벨 5 찍어야 되는 영웅이 이거밖에 없어서 영웅리그 하려면 이거 레벨 5 해야되요. 레벨 5cor 약간 눈치없는 컨셉? 너굴님 너굴님 눈치없는 컨셉이었어요?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네띠뿐 이거 까마귀 때 안 빠져요? 까마귀면 무적 그 대신 경험치 수급도 안 돼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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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아이고 아이고 어 밑에 훅 훅 온다 아니 밖에 있어 그 의자 있는데 조그만 의자인데 와 이게 차원문 뭐 해놓은거야 올라가야되나? 핵탄두 이거 위에 오면 손해인 것 같아 아 핵 먹었다 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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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핵탄두척 어떻게 해? 먹는거야? 땡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먹는거야? 어 위에도 먹혔어요? 먹히지 위에 3명인데 그냥 미자가 라인전에서 할게 없어 훅 꺼먹어요 무섭다 핵을 뺏겼어? 뭐 뭐야 이게 핵이 그냥 해적들 포탄듯이 나가네 그럼 이건 뭐 뭐 먹어놓은거 무게 이 감식값을 방어해 간다 다른 바는 공성장이랑 똑같아 아 씨앗 아 맞네 ㅎ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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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누나 눈으로 살아서.. 일로와 일로! 저기 뭐야? 해친다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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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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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발라 할 수 있겠는데 나이스 굿 도망했다 나 왜 여기로 들어갔지 도망했다 나 왜 여기로 들어갔지 도망했다 4개 나왔네 어떻게 하는거야 쟤 위에 내가 두명 못가놨어 이거 하나 먹어 3명인데 어 구독할게요 쫀다 나이스 어 아 도망쳤다 나이스 어 이거 먹으세요 저 하나 먹었는데 또 먹을 수 있어요 이차 일로와 으 으 은은 저거 방해하는데 제가 제가 막을게요 이차 가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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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붙을 수가 없어 파텀조 조졌다 어 밑에 먹었어? 아 내가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있어야 하고 바텀에 누가 한 명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누가 한 명 바텀으로 와요 바텀이요? 한 명 누가 해야 돼 미샤같은 애가 상대해야 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람들하고 있어야지 지금 올라가세요 내려가고 있어 헐 뭐야 이거 이거 혼자 먹을 수 있어 먹었다 먹은거죠 먹은거야 우리가 그 발사를 할 때 F를 눌러서 발사해야 돼요 그 핵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맨 오른쪽에 저 상대 카우톡을 발사해야 돼 상대 카우톡을 발사해야 돼 안 썼어도 살았겠다 다운 뭐야 이거 이게 핵인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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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헐 오오오 디..디지..디자식..디지시겠나..디지시겠나 루쌈님이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방 이제 좀 잘하는 애 매칭되는 것 같아요 저 여웅이가 한반도 안했는데 그.. 일반 MMR도 있나? 일반 대 MMR있어 일반은 일반끼리 보자 아 잘못됐다 아 잘못됐다 잘못놨다 무라진한테 넣는다는게 저기요 무라진한테 넣는다는게 잘못놨다 이..이..삭갓에 걸렸다 여기 다른 부대는 못하라고요? 아 이거 삭갓 저거 약간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요 아 룩삼님 룩박이가 저한테 1000원 안쓸거면 바쁜데 우리 방송키래요 남의 방송키라고 룩삼 방송키라고 하는거 걔 노매너라고 아가리 쌉치라고 전해주세요 내 방송켜도 어차피 다 안보여서 별 의미없어요 아 야다야 바리지 네 껴다 껴다 나이스 나이스 석세스 밑에 무라딘이 힘들어 하는데 내가 쟤 묶고 있는게 맞잖아 묶고만 있어야 돼 묶으면서 죽으면 안돼 묶고만 있어야 돼 메틀쿨인데 레이너 궁이다 갑시다 골장 다 봤으니 갑시다 시야먹을게요 16에 스킬 찍나? 16에 스킬 찍지 16에도 스킬 찍어야 돼 아 우리 이제 곧 택지가 그러면 16타임이라 응 찍어16에 찍어 16에 찍고 20에 찍고 패 갖고 계신 분 누구예요? 저요 어떻겠어요? 그 F 누른 다음에 어디다 쏠건지 지정하는거 나와요. F 한번 불러볼까요? 어디다 쏠까요? 어... 요 타워 밀고 요쪽에 쓰는게 어떨까요? 오케이 저거는 그냥 힘으로 밀고 이거 죽으면 핵 떨구자 예 떨구 절대 죽으시면 안 돼 핵이다 나 누린다 석화 찍는게 맞잖아 어 이 자식 오우 좋았다 와 와 다 아니야 아 나이스 F? F 안되는데? 아 제 F를 다른걸로 바꿔버렸어요 아 제 F를 다른걸로 바꿔버렸어요 아 싸울때도 쏠라고 여기다가 핵 쏘면 되겠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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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가벼워 아 내가 F가 딴거 스킬 쓰느라 바꿔놔버렸어요 우드? 우와 좀 다음에 먹고싶다 다음에 아 그래? 지금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아 지금 먹으면 돼 아 그리고 애들이 다 오는데 안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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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아 빨리 잡으면 빨리 이거 들키면은 전멸인데? 애들이 안와 애들이 안와 안 들킨거 같은데 핵때메 어디? 먹었다 먹었다 하하하 우물 먹고 딱 가면 될거 같은데 여기 우물 우물 드시고 밑에 핵 먹으러 갈게요 밑에 두개 먹어주시다 저희는 핵 네네 보란드 물렸다 보란드 물렸다 갑시다 갑시다 우드 따라서 갑시다 고고고 집까지 말고 우물먹고 우물먹고 어 뭐야 소리 왜 여썼어 누구야? 하하하 상대표 우드 우드 우드랑 같이 약간 이 느낌 뭐야 석회기잖아요 우리도 샀어 우리도 샀어 어 궁썼다 궁썼다 자리야 궁썼다 쪼궁 자리야 궁썼다 쪼궁 아 이거 안돼 이거 상대 다 살아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우리 갑시다 미치가 안좋아요 빨리 가 누가 죽었어 뭐해 뭐해 어디가 어디가 여기서 뭐해 또 왜 먹어 이걸 왜 먹어 가 그거 왜 먹어 어? 그거 왜 먹어 다 오는데 갑시다 갑시다 갈때 갑시다 갈때 가자구요 이분들 너무 안가 가는거 너무 싫어요 무라딘을 뭐가 살리고 싶었어요 사실 무라딘도 그냥 가면 됐는데 시 이상하게 시간을 끈다고 그니까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사냥하고 있는거 옆에서 애들 더운다 그냥 같이 가면 됐는데 아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여기 시간 끌테니까 빨리 가 여웅놀이 좀 하고 싶었지 시간 안 끌어도 되는데 시간 안 끌어도 되는데 왜 이게 왜 안 닿는데 이제 저거 내기일 때는 이게 뭐야 어 밑에 뭐 큰거 저게 안 아 저 센색이 랩이도 겁나 짜란다 시야 다 봐 아 재수없어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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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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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첸 갑시다 들어갑시다 좋다 오 궁 썼 궁 썼다 궁 썼다 뻘궁 저거 뻘궁 아니 내가 이렇게 빼앗으면 손 물어 발라 발라는 왜 저 누더기한테 끌려 아 덕이한테 궁 빠졌을 때 빠집시다 빠집시다 알겠 썼다 아 마린 너무 쎄 오 미샤로 탱킹 잘하시네요 지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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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우리 우드가 하고있어 못가게 막아야돼 못가게 못가게 저거 우드에요? 아유 그 저 뭐야 저 애기 저거 아예 나가서 이걸 먹어야지 이러면서 우리쪽건 다가 먹을게 혼자 저 우리꺼야 저 우리꺼야 갑시다 용병 먹읍시다 용병 먹기에는 아 저 못먹으면 돼 저 방해못해 저 방해못해 아 아 아니 뭐냐 메디브 핵 쏘고 간다 미드에서 없네 어 저도 택고 와요 저 없어요 저 꼭대기가 우두머리죠 저 없어요 저 없어요 거기 거기 저 없어요 싸우지마요 저 없어요 예 예 어 레인 없다 레인 없다 꽝 꽝 꽝 아이 뭘 꽝이야 메디브 저거 안맞는다 아이 왜 자꾸 끌리나 먹었다 발라먹었다 꽝 꽝 꽝 레인 없다 레인 없다 좋다 좋다 잘 싸운다 저 피우니만 볼게요 안좋다 안좋다 그 다음에 이거 우두머리 하면 돼 어쩔수 없이 싸우잖아 어쩔수 없이 싸우잖아 겉도 아래로 좋을까요? 세뇌 못나오는데 지금 나오는데 여전우두 여전우두 뭐야 이것도 우두야? 우두가 두개네? 100독집에 우두 가는거 같아 진짜 개좋다 아래로 가보자 좀 늦게 먹고있으니까 아 저거 따주고 가야되는데 저거 섞어로 어? 저거 쏜 방향으로 볼 때 쟤네도 우두 먹고있는거 같아요 쟤네도 되나? 수비잖아 아 먹었네 먹었네 위로 чис게 낫지안나? 지금 위로 위로 breathe 위로 높아진게지않아 서로 이거 Indoor SI 가가가 여기 여기 최고의 수비들 다리야 지나친 공격은 오오오 아 잘못사였네 어 나이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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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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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좋았다. 아 뭐야 애칭한 거 아니야? 갑시다 갑시다. 이제 그만 줍시다. 이제 애칭을 수집하십시오.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. 잘했어. 잘했어. 저 갈 수 있나? 저 우드 막아야 되는데 우리. 우드 막혔다. 막혔다. 먹으면 되겠다. 핵탄두 4개 다 챙깁시다. 어어 레이프가 저거 먹는다. 누적이랑. 나이스. 나이스. 그. 이득받다 이득받다. 나 죽을 것 같다. 아! 죽었다. 손해다 손해. 핵 아직 먹을 수 있다. 핵이 이거 얼마나 다했는지 모르겠어. 아 자리아가 다꾸만. 저거 존나 자렸나 자리아.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. 대치만 대치만 대치만. 대치만. 제 뒤에 돌아와서 다 먹을게요. 죽었다. 왜 안 먹어. 왜 안 먹어. 핵 있으면 못 먹어요? 두개는 못 먹어. 몰라요. 몰라요. 핵만 세발 날리면 이긴다는데. 핵만. 저기가 핵이 세개고. 저기가 한 갠데요? 첸 달라듭시다 여기. 얘 튀어나오면 달라듭시다. 첸. 난 환영하고. 맛을 보여줘. 쓴맛을 보여줘. 어 좋 됐다. 웃'. 좋았다. 따리따리. 어 레벨 딸린다 오 어디있어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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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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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핵 벗고 갈게요 요 요 오케이 옳지 우리 마린도 따서 끝났어 이거 어 불쌌다 불쌌어 불쌌어 끝났어 끝났어 오 핵각 핵각 좋았다리 아돈빠가 또 나 이건 근데 왜 MVP를 뽑아놓고 투표는 왜 하냐 MVP 컴퓨터 뽑아놓고 투표 무의미하게 자리화궁 좋은데 쿨이 되게 길어요 한 2분대 거의 소궁은 비슷해